정국아 잇진 할거야? 네 왜그래 갑자기 형님 사랑합니다 세 번 외쳐봐 야 잠시만 이거 형 가요 왜 형이 결정해요 야 내 방이야 근데 이 방송은 내꺼야 아니 잇진이 내꺼데 왜 너꺼야 아니 내가 됐으니까 내꺼야 정국아 내가 열어줄게 너가 열어 그냥 말도 못하냐 야 정국아 너 지민이 형 사랑합니다 해봐 지민이 형 사랑합니다 해봐 지민이 형 사랑합니다 안 할거면서 이거 갑자기 팬들한테 한다니까 야 너 그거 해봐 지민이 형 필요없어요 지민이 형 필요없어요 지민이 형 키 173 왜 이래 형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아니 맞긴 맞는데 야 173도 뭐 6이야 인마 6 인마 176? 3.6 0.1센트였어 0.1센트였어 사탕 싫어 나 나 반응 못 해줄 것 같은데 형 왜 웃을 때 유리 닦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형 웃을 때 유리 닦는 소리가 나요 지민이 형 웃을 때 나 아까워 보여갖고 너 다르잖아 형 제가 여기다가 영어로 뭔지 알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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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빅토리 생각했는데 승리고요 너 15살 때 기억 안 나? 내가 여기서 풀어줘?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지금 쫙 찍어봐 내가 정국이가 처음 우리 연습실에 왔을 때 나 찍고 있는 거 맞아? 너 셀카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셀카 확인해 봐 어? 마이 찍어 제가 찍을게 내가 이 친구 15살에 너 셀카 찍고 있는 거지 아니 진짜 돌릴게요 진짜로? 네 진짜야? 응 나 나왔어? 돌렸어요 진짜 돌렸어요 그래 내가 말이야 손 가만히 있어 네 돌리지 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요 내가 20살 때였어 연습실 너 돌리지 말라고 안 돌려 나 그거 넣을 거예요 너 지금 형 앵그리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진짜 이거 보여줄게 형 떼는 바야로 그 뭐냐 지금 5년 전이 언제야 2012년 가야죠 아 맞네 그래 우리 처음 연습실에 왔을 때 너랑 나랑 너희랑 2011년이죠 2011년 그래 미안하다 형이 산수를 잘 못해 그래도 수리는 3등급 나왔었어 딱 만난 지 한 일주일 됐나? 내가 먼저 오고 정국이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늦게 왔었지 맞지? 연습실에 아니지 같이 왔죠 우리 아니야 내가 너무나 하루인가 이틀 먼저 왔지 계약은 내가 먼저 했어요 형 배약은 너가 먼저 했는데 내가 연습실에 앉아있어 내가 남준이 본 거는 하루 이틀 그거 아니야 지진정으로 한번 삼행시 채워봐 삼행시요?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냥 내 거 이어야 돼요? 그래 왜 내가 마지막인데요? 네 막내잖아 너 몇 살이야? 자 그러면 내가 할 때 또 싸우지 마 늙어서 좋다 행복해 정말 좋다 늙어서 너무 행복하네 세상 다 가졌다 세상 다 가졌다 늙어서 네 나부터 시작할게 너 오늘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 안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나 이러면 방송 끝나 진짜 금요 헤이 스탑잇 스탑잇이겠죠 스탑잇 스펠링 뭐야 스탑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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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내가 요즘 내색임을 하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야 형이 최근에 배운 단어가 뭔지 알아요? 들어봐 형이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일본어 강의를 신청했어 수업이 총 137개가 있었는데 형이 굉장히 많은 수강료를 지불했어 근데 8개 듣고 지금 수강이 끝났어 최근에 배운 단어가 뭔지 알아요? 나 여기 나가고 싶어 나 여기 나가고 싶어요 진짜 럭클리 럭클리 럭클리가 뭔데? 운이 좋더라 럭클리 럭클리 나 무슨 버클리인 줄 알았네 그럼 질타운드요? 어 지르코늄이 있는데 뭔데 그게 있어? 과학 안 배웠어 안 배웠어 형 과학 한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4점 맞았다 어떡하네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끝말잇게 하려고 다 이겨버리려고 내가 다 연습해 이터뷰 리트륨 리트륨 과산하나트륨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어 지르코늄 아인슈타인늄 내가 아인슈타인늄은 뭐야 아인슈타인늄이라고 했어요 그래? 좋은 유미네 그래 탕근송 탕근송 나 좋아하니 탕근 나 좋아하니 탕근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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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 진짜 이 방송은 이친입니다 그럼 방금이와 이친입니다 여러분 어디 번호가 탕근송 아 왜 잡아요 오늘 일기는 화채로 이행시 해야겠다 화 화가 많은 채 안되겠다 아 화채 이행시를 이렇게 못하나 자 해봐 화 화 아니 세 샤아 샤아 아니 이건 냉정한게 생각해야해요 일주일 동안 잘거기 때문에 막았어 머리로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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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로 막았어 팔로 막았어 다리로 막았어 안 막으면 어디에요 못 막으면 돼 여기 맞으면 막은게 아니다 토 막았어 가슴으로 막았어 음 나 나 나 나 나 나 어? 몇 살이야? 저는 한 살이요 그래! 어? 나 몇 살이야? 늘리겠네요 야! 어? 야! 늘린 사람 말이 전혀 질 거 아냐 나 형 젊어요 영해 영해 자유 프리 스펠링이 뭐야? 라면 그리고 구글 끓일 때 수돗물 파냐? 생수 파냐? 사실 저 생수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상관없는데? 네 너 엄마 어? 너 내가 일단 세트 오버 키웠어 너 너 내가 오버 키웠어 넌 진짜 잘 못 키웠어 월드 클라스의 BTS는 달라요 또 클라스가 달라요 전부가 클라스 생긴 곡이 그런 거랑 하자마자 진짜 C, C,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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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스테이크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썰고 계셔서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 스테이크를 누가 시켰냐면 라면 이 주식이 거기에 걸 어떻게 해야겠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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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영어 오케이 싫어 하이 예 바이 뭐야 제발 그래도 망고를 좀 안 좋아해 왜요? 안 좋아하는 것보다 별로 그냥 즐겨 먹지 않아요 얼굴이 망고처럼 생겨서 그런가? 그래서 망고 뭐 도착해 내 자기야 지민이 형 야 난 안때려 타구를 해 왜요 그냥 똑같이 하란 말이야 때려 좋아 좋아 너 때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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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때려 좋아 너도 때려 정국아 때려봐 어 좋아 아 그냥 가끔씩은 정국이가 형같을 때가 됐어요 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아니, 너 그건 아니지 정국아, 솔직히 너와 봐도 네가 동의 생겼지 않냐? 솔직하게, 진짜 얼굴은요? 멋있겠다 음식도 던져요 진짜, 진짜 닦았어 아니, 싫어 아니, 싫어 진짜 짜증난다고 나도 그랬어 우리 한테 반응이라고 정국이가 이래서 정국이 한테 놀아요 이거 언제 들었어요? 바나나 먹으면 한테 반응나? 하하하하 너희 변했어 사람 변해요 옛날에 사람 변했어 너네 logg 언젠가 남겼어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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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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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안 들은거야 잘하는데? 아, 승민 씨는 뭐겠죠? 그러면 누군가 온 것 같았으니까 지금 방송으로 여기서 정보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누굴까? 누구니까? 왜 안 꺼져? 누구세요? 안녕! 정국이 누구세요? 정국씨 정국이 껐어 안 껐어? 안 껐어? 안 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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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렇게 썼대요? 왜 이렇게 썼대요? 왜 이렇게 안 한다네? 왜 이렇게 안 한다네? 왜 또 타이밍 내가 갈라고 하네 왜? 갈라고 야 내가 방이 어딘지 방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다 들고 다녔어요? 방마다 기대고 다녔어 지금 계속 잡혀갑니다 이게 방마다 애들이 어디서 떠들고 있나 정국씨 아까 제가 애플합니다 사과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정국씨가 또 아마론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있으면 못해요? 그것도 그렇네요 아니요 뭐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합니까? 우리 있으면 그런 얘기 못해요? 그것도 그렇네요 아저씨 네? 아저씨 다 됐나봐 저는 어느 타인인가요? 왜? 나만 몰랐어요 야 다 알았어요 튀기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 타이밍이 괜찮았는데 괜찮은데 아야 되나? 넌 왜 웃은 거야? 넌 왜 웃은 거야? 어디가 웃긴 거야? 웃기지 않아요? 또 시작인가 이거? 이거 시작하는 전에 나 가야 돼 맞아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면 정국이 방이 넓다 나만 넓어 형 아까 형보보다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이거 지금 기분이 몹시 배드에서 형 엄마 너 왜 이렇게 방이 혼자 넓어요? 설명해봐 지금 이렇게 나를 납득하게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게 아미 그 대신 창문이 좁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창문이 좁다고? 창문이 좁잖아요 공칠빵 공칠빵 으악 진짜 미쳤어 얘 왜 한 대포씩 느리냐? 아니야 아니야 원래 춤도 한 대포니까 춤도 레이 빼가면서 공칠빵 으악 으악 오케이 자 이제 지민이 공 공 칠빵 으악 칠빵 으악 공칠빵 으악 공칠빵 으악 공칠빵 으악 공칠빵 으악 공칠빵 으악 공칠빵 으하하하하 공칠빵ophobia 엥어 공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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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tão 공칠빵 갚아 공칠빵 공칠빵